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죽어서 가는게 아니고 바로 도달합니다. 십선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것을 원한다. 그럼 신구의 삼업은 어떻게 해야 청정이냐? 내가 없어야 청정하지. 내가 존재하는 한 신구의 삼업은 청정의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10월 27일 육조당경 2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이입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연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뭐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사이의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을 나타내어 널리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혜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오. 눈, 귀, 코, 혀는 문이니 밖으로 다섯 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땅이오.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쳐합니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자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자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오.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 합니다.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이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야미타입니다. 나와 남이 수미산이오.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룡입니다.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오. 경계의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오.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도반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릅니다.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자성인 여래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가지죠. 한가지 항상 법문에서는 항상 한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가지를 말하는 것 뿐이죠. 지금 육조단권 이 책 한권이 있지만 이 한권에서도 모두 통틀어서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뜻을 헤아려서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자기한테 지금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론을,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기가 이것을 무엇을 알아서 이것을 이해해서 자기 생활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서 생활에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해야 하니 계속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죠. 이 요점을 정리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면 한마디로 딱 말을 하겠죠. 한마디로도 말할 수 없지만 열마디, 백마디, 천마디로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도 없는 설법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로 어쨌든 간에 말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말로 해서 학인들을 분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법문이지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그렇다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 양면이 전부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이 모두 분별이죠.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 아닌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이 설어요.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분별 속에 있는지 분별을 떠나 있는지 그것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분별에 속지 않고 있는 줄 아는데 편안한 마음에 속고 있는 것이고 편안과 편안치 않음으로부터 그런 벗어나야 자유가 있죠. 그게 벗어난 것이죠. 편안한 마음은 절대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좋은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다는게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함이 오면 싫어지죠. 그게 고통이 되죠. 편안함을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있다면 반드시 괴로울 날이 옵니다. 편안함을 놓을 수 있어야 불편함, 편하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때도 거기에 해달림이 없습니다.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십선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말합니다. 신구의 삼업은 신업, 구업, 의업, 몸의 업,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말로 짓는 업, 의, 뜻으로 짓는 업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업은 살생, 투도, 사음, 구업은 망어, 기어, 양설어, 악구어, 의업은 탐욕, 진해, 사견 이것이 십악인데 이 십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십선이죠.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방정토에 죽어서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죠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다시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이 신구의 삼업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겠느냐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서 당신을 맞이하고 청하겠느냐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여기서 부처님이 달려온다고 하니까 부처님이라는 어떤 부처님이라는 것에 이 말뜻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망연하게 짐작하시면 안되죠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또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달려와 맞이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성 여기에서는 불성 불성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무생돈법 나지 않는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무생법인이라고도 하죠 나지 않는 법인, 무생법인 원래 법은 생하고 멸하는 게 없죠 이런 무생법인 이런 무생법인 나지 않는 법인을 얻는 것이 우리 이 본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유마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이입니다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사이다 서방을 본다 하는 것은 서방정토 서방정토를 말하죠 이상세계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이다 순식간에 볼 수 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방정토가 나타나서 그걸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다 만난다 본다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염불만 해서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염불해서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염불해서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염불하여 찰나 사이의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라고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조해능대사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어떤 서방정토를 여기에 옮겨 온다는 게 아니고 서방정토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물질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옮겨 오겠습니까 이 해능 스님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옮겨 올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찰나 사이의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내가 보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죽어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겠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을 나타내어 널리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혜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요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세상 사람들의 육체는 성이요 눈, 귀, 코, 혀는 문이니 밖으로 다섯 개의 문이 있고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눈, 귀, 코, 혀, 몸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위에 거쳐합니다 자성은 마음 위에 거쳐한다 마음하고 자성하고는 하나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색이 있으면 공이 있고 색이 없으면 공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 마음하고 자성에 대해서 자성은 왕이고 왕은 마음의 땅위에 마음이라는 땅위에 거쳐한다 그러면 또 자성하고 마음하고 따로 있는 것 같죠 마음의 땅위에 있고 마음의 땅은 있고 왕은 마음의 땅위에 거쳐하고 자성은 자성은 위에 있고 마음은 아래에 있다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 마음의 위아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자성이나 마음이나 하나 뭐랄까 예를 들어 이 허공에 낮과 밤이 있죠 그러나 낮도 이 허공이고 밤도 이 허공이죠 그런데 환할 때를 낮이라고 하고 어두울때를 밤이라고 하는데 허공은 허공은 낮과 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허공이나 낮이나 허공이나 밤이나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밝을 때를 낮이라 하고 어두울때를 밤이라고 하듯이 그러나 그건 다 허공이죠 그러듯이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자성이 없어 허공이 없다면 낮도 없고 밤도 없죠 허공이 없다면 허공이 낮으로 나타난 거고 허공이 밤으로 나타난 거죠 허공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낮과 밤과 따로 허공이 있는게 아니라 허공은 보거나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낮이라는 걸로 나타난 밝음이란 걸로 나타난 거고 어두움이라는 걸로 나타난 거지 밝음이 허공이다 어두움은 허공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어두움이 허공이다 밝음은 허공이 아니다 할 수도 없죠 낮으로 밝음으로 어두움으로 나타났죠 밝음과 어두움 빼고 따로 허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사실 자성 자성 본성 굴성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본성 자성 이것과 여기 육주단경에서는 자성이라 하죠 자성과 몸과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죠 몸과 마음과 자성이 따로 될 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몸 아닌 자성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몸 아닌 자성이 따로 있는 줄 아시면 그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은 자기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자성 속에서 부처가 이루어지니 자기 자성 이외에 자성은 자기한테 있죠 밖에 따로 있지 않다 나한테는 없는데 어디 딴 데 있어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성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한테는 없다고 생각하고 딴 데서 찾기 때문에 딴 데서 찾죠 나한테는 없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를 지금 나한테는 없다 그러니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증세 아닙니까 뭐가 확 어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된다 나한테는 지금 없으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찾는 거죠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자성은 깨달았던 자기가 미혹했던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데 지금 항상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있는데 거기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일 뿐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자성은 자기한테 있죠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비가 곧 관세운 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 보살이라 합니다 희사 보시하는 것 불법승 삼보에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보시하는 것 희사를 일러 대세지 보살이라 합니다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으미 석가요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으미 석가요 했습니다 석가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가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으미 석가요 평등하고 곧은 것이 아미타입니다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수미산 나오죠 수미산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수미산처럼 녹고 커서 그것이 자기 자성을 막고 있다 뒤덮고 있다 실제로 뒤덮고 있고 막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그 생각이 나다 이것이 나다 저것은 남이다 하는 그 생각 그 아르말이 아는 것 그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 생각이 수미산 같다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삿된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에 자로잡혀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삿된 마음은 이거는 나다 저건 남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룡입니다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요 경계의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경계의 끄달림은 번뇌가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런 수미산 이런 파도 이런 악룡 이런 귀신 이런 끝알림 그런 것 속에서 살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 속에서 살지 뭐 그런 것이 누가 만들어 놔서 자기가 거기 그런게 원래 있어서 그 속에서 사는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건 나야 저건 남이야 뭐 이래 저래 기본적인 것은 나라는 것 때문이죠 나라는 것 때문에 나와 남을 갈라서 내가 잘하고 싶고 나만 잘하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나 괜찮은 사람 되고 싶고 나나나나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 수미산 같은 파도가 수미산 같은 번뇌가 뭐 뭐 자기가 만든거지 자기가 만든거지 누가 만든겁니까 이 지옥을 자기가 만든거지 그거 놓기 싫으니까 나다 하는거 놓기 싫으니까 도반들이 늘 십선을 행한다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죽어서 가는게 아니고 바로 도달합니다 십선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것을 말한다 그럼 신구의 삼업은 어떻게 해야 청정이냐 내가 없어야 청정하지 내가 존재하는 한 신구의 삼업은 청정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내가 있는데 어떻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집니까 어떻게 첫째 살생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살생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해야 살 수 있잖아요 모든게 살생 아닙니까 살생 안합니까 살생하지 호흡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살생이 되는데 내가 없어야 살생을 안하는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것 이 일은 탐진치, 삼업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살생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살생, 숨 쉬는 것 정도는 살생이 아니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살생, 생명을 죽인 것은 살생이지 하나를 죽였든 지구 전체 우주를 다 죽였든 하나를 죽인 것은 살생이 아니다 내가 그건 봐줄게 하는 말 없습니다 여기 그런 말 없지 않아요 살생,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난 살생은 살생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 내가 없어진다는 게 뭡니까 나라는 이 분별심 나라는 집착 나라는 분별심 이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몸이 죽는 건 아니죠 이 몸이 먹고 살면서 보이는 것에서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죠 간접적으로 본의 아니게라도 그렇더라도 자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는 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져야 업이 없어지지 자기가 있는 한 그런데 이 몸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몸은 죽어봤자 몸은 살려놓고 마음이 해탈하는 것이지 몸이 죽는다고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죽는 게 열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열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원래 살아서 열반이다 죽는 것을 열반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살아서 몸은 그대로 있고 이 자기라는 상이 해탈해 버리는 것 상이 비상이 되는 것 상이 상이 아니다 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나 때문에 업보가 있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근간이 되는 나라는 분별심 이거로부터 떠나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가 단칼에 딱 깨끗하게 잘라지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를 탐진치를 닦겠다고 막 수행을 하죠 탐진치를 닦겠다고 그런 막연한 얼마나 막연합니까 어떻게 하면 탐진치가 닦여집니까 방법을 누가 압니까 탐진치를 어떻게 닦습니까 물질적인 더러움도 아닌데 어떻게 닦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심으로써 생사에서 벗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탐진치를 다 닦아서 벗어났다 하지 않고 깨달으심으로써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부처님을 따라서 해야 되지 따라서 왜 그분이 하지 않은 것을 그분이 하신 것은 안 따라하고 그분이 안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엉뚱한 길을 가면 말 안 들으면 오라고 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그 길이 맞겠습니까 먼저 가신 분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는게 맞겠습니까 도반들이 늘 십선을 해가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아까 나와 남이 수미산이다 했죠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분별이라는 그 뭉태기가 통째로 툭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분별이라는 뭉태기가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릅니다 삿된 마음이 바닷물이니까 내가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다 삿된 마음은 분별심 다르게 말하면 나와 남이라는 분별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번뇌는 왜 생깁니까 나와 남 때문에 생기잖아요 이건 나고 저건 남이고 내가 없으면 어디에 번뇌가 붙을 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삿된 마음이든 분별심이든 번뇌든 이게 전부 뭡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나라는 집착 때문에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파도고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룡이라고 그랬죠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사라집니다 독과 해로움이 어떻게 해야 제거되나요 제거하려고 아무리 해서 보십시오 제거가 제대로 되나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은 말끔해집니다 깨달음이 이 4성인 여래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자기 마음의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밝다 비추니까 크고 밝은 빛을 비추니까 어두운 데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번뇌가 없다 집착이 없다 같은거죠 번뇌라고 하든 집착이라든 무엇이라고 하든 그냥 통 뚫어서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분별하는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아르마리가 맞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생각 내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의 가장 기본이 이거 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나다 나 이 몸 이거 나다 나머지는 남이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나를 나를 포장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공부시간에 조차 스님조차 나를 건드리지는 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나는 내 껍질 속에서 단단하게 이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조용조용히 본문만 듣겠다 본문이 자기를 뚫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라는 이 수미산 번뇌 악룡 귀신 이런 것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곤두박질 치고 살아야 됩니다 별 말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법문이 똑같이 이가 한가지지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뭐합니까? 자기 업식이 안 바뀌는데 이해하면 뭐해요? 아 그렇구나 하면 뭐해요? 자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실천하라 행하라 하는데 실천한다 행한다 가능합니까?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자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업식이 나오고 있는 대로 후달려 다니는게 지금 난데 어떻게 내가 이걸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게 난데 내가 실천하려고 해서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기를 쓰고 애써 봤자 힘 만들지 조금은 변하겠죠 조금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긴 세월을 애를 써도 조금 변하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 법의 힘은 법력이라고 그러죠 법의 힘 이 법의 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꿔 버립니다 업식으로부터 해탈시켜 버리죠 한가지만 안하면 또 한가지가 뭡니까? 나라는 것을 우기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생각 내가 아는 것 나 나나나나나 나 그거를 우기지 않으면 그것만 안 우기면 법이 나를 해탈시켜 준다 우긴다는 것은 법이 나를 해탈시켜 주려고 왔는데 내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어 내 생각이 오라 이 투철한 갑옷을 입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나 나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네 앞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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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해라 문을 열어라 네 영접해라 문을 열어라 타종교에서 그게 이 얘기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다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가 닫아놓고 있다 열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죠 어떻게 알아 듣나요 누가 무엇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인데 내가 열어라는게 무슨 얘긴데 나라는 집착, 내가 아는 것, 알미라는 것은 나라는 것의 전부가 알미입니다. 이것이 나야 하는 것부터가 알미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알미죠. 너라는 것을 놔라. 즉, 네 아르마리를 놔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전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없냐 이러지. 너가 없다 그러면 아 하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단박에 끝나잖아요. 근데 너가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어떻게 해서 없나. 그러니까 법은 너가 없다 그러는데 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하고 내가 딱 철통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래. 내 생각, 내 아르마리가 철통 방어를 하고 있죠. 법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 아르마리 속에서 내 아르마리라는 그 속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 속에서 살면서 그게 맞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아르마리만 멈추면 네 생각, 네 분별심, 다르게 말하면 아르마리를 다르게 말하면 네 분별심,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나의 관념,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의식 세계, 내 마음의 세계.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콩인 줄 알고 있는데 법문에서 그건 파치다. 그러면 그때부터 파치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게 파치로 보여야 되는데 절대로 파치로 안 보이죠.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저건 콩이야. 내 아르마리를 고집하는 거죠. 어째서? 어째서? 내가 알기에는 콩인데 어째서?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게 깔려 있어요. 맞다 하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맞다는 게 아예 깔려 있죠. 맞다는 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데 뭐 천차만별의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데 항상 이렇게 책에도 다 아주 쉽게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하고 또 하고 항상 같은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내 아르마리 속에서 살리라.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방어하는 게 없으면 되죠. 막는 게 없으면 되는데 내 아르마리라는 것은 방어하고 있죠. 막고 있죠. 콩을 파치로 하면 그냥 파치로 보이면 되는데 내 아르마리 때문에 그게 어떻게 파치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콩을 파치라 하는데 파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한편으로는 도박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보니까 괴롭다. 그러면은 저 말을 받아들여 보자. 저렇게 하면은 벗어난다고 하니까 자유로워진다고 하니까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걸 받아들여 보자. 그런데 어지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든 지옥 자기가 만든 마음이라는 지옥 속에서 그건 뭐 지옥이지. 집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집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속은 지옥이죠. 언제 캄캄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금 살만하다 하더라도 언제 캄캄하게 될지 몰라요. 온통 분별심 그거 놓지 못하면 내 아는 거 맞다 하는 거를 놓지 못하면 공이 세기다 어떻게 해서 세기 공이다 하면 어떻게 해서 제일 빠른 방법은 영접하는 거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어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제가 말씀드린 주님은 주인 주인은 뭐예요 주인 분별심 말고 주인 사실은 주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서 분별심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분별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분별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분별만 하고 모든 것이 다 분별이죠. 분별만 하고 살아왔지 분별하는 것 속에서 좋고 나쁘다 좋고 싫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데 그거 좋아 봤자 거기서 거기고 그거 나빠 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에만 오로지 목숨 걸고 살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났다 거꾸로 하든 어쨌든 간에 나다 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되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목매고 살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변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지 않는 너, 네 자성을 발견해라.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너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생겼다 사라지고 왔다 갔다 변하고 이렇고 저렇고 흥투성이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 본래 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과 그런 곳으로부터 완전히 회탈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이게 본래 너다. 본래 너한테로 돌아와라. 어떤 것이 본래 너인지 좀 깨우쳐라. 바로 알아라. 여기서 바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제일 많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이 도대체 자기라는 건지도 순 엉터리로 알고 살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는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다 쓸데없는 세상 분별사는 그렇게도 중하디중해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바쁘다 그러고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 바쁜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 피리라.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깨끗해 티가 없는 이라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실하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티가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고 한계도 없고 문제도 없고 태어나고 죽음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이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부처님 그런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하죠 부처님 마음일세 너의 본래 상태다 네 본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날마다 하루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 쓸데없는 생각은 하루종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종일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사는 거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느냐 그 다음 나오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또 중간에 뭐 한 구절이 있나 뭐 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날마다 하루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 날마다 하루종일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쁠 건가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쁜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아무리 왔다갔다 할 일을 해도 마음에 전혀 분별이 없어서 그것이 전혀 분별이 없는게 한가로운 소식이죠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 피리라 연꽃은 끓는 물에 피를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연꽃은 끓는 물에 피를 수 있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들어요 남이 대답하겠지 나는 숨어 있어야지 나는 드러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가는데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봐 그런 용기 없는 마음으로 그런 아상 속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이 공부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지금 들어와 참여해 계신 분들은 많지만 한 분 한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나는 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별로 표시 안 나겠지 그러니까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 못합니다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데요? 우리가 학교 교육 받을 때 학교에서 30명 60명 속에 앉아서 혼자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그렇게 길이 들여져서 이 주도적인 공부를 못한다 말입니다 주도적인 공부 자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한테 누구나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자기와 스님의 일대일의 시간인데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그 정도는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항상 얘기하죠 그래도 그래 하지 않으시면 이게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법을 만나서 참 공부가 급하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십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시간이 많은 분들인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실 때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셨습니까? 아주 눈에 불이 번쩍 날 정도로 머리에 불 붙은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입니까? 제가 너무 과한 기대와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시간마다 참여하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갈 것이고 공부에 욕심이 많다면 더 매시간마다 그냥 눈 푸른 납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살아있다 이거죠 이 공부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대단한 공부입니다 왜 대단한 공부냐 어려워서 대단한 공부가 아니고 곧바로 이 지옥의 속으로 해서 곧바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어떤게 지옥의 속으로 해요? 분별심이 지옥의 속으로이지 거기서 곧바로 딱 벗어나게 하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이 깨우친다 깨어난다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깨우쳤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망상 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공부를 2시간 이상 하는데 항상 보면 2시간 이상이라는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 눈에 불이 확 확 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어느 분들이 집에서 줌으로 참여하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집중이 덜 된다 해이하다 집이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란 말인가 그 정도의 마음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야 뭐 급하다는 말이 빈말이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그냥 뭐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그런 마음들이구나 스님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비비꽃이나 비비꽃이나 아 그랬지 모르겠지만 예 법원님 네 스님 저는 조금 전부터 손을 제긴 했었습니다 네 스님 법문 시간에는 질문을 좀 상가해야 되는 줄 알고 아 법문 시간에는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뭘 물어봤죠 뭐라고 했을 때는 대답은 하실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은 이제 이 일부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내리겠습니다 네 아 질문이 있으시군요 네 오늘 처음 참여하셨습니까 네 아 네 성함이 안 적혀 있어서 누군지 몰랐어요 네 네 네 시내라고 적혀있네요 네 그 그 그 그 그 다음에 그 들어오실 때는 제가 그때 안 알려 드렸나 어 자기 이름도 쓰시고 네 들어오실 때 네 둘 다 쓰시고 들어오세요 네 그래야 그 그 자기 성함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호명하지는 않지만 음 아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저하고 그렇게 했어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 네 네 질문은 이따가 2부에 질문 시간에 하시고요 음 하루 하루 말이 아는 것 나 라는 것 음 그게 그래요 뭐 그게 맞는 것 같겠죠 각자 자기가 아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아 당연히 그걸 놓을 생각은 못하겠죠 당연히 자기가 아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또는 어 내가 내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이 공부 하신다고 하면서도 법에 대한 아르마리가 참 많습니다 법 그 법에 대한 아르마리 이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인지 모르고 가지고 있죠 참고가 될까봐 도움이 될까봐 도움 안됩니다 참고 안돼요 쓰레기가 무슨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겠습니까 쓰레기는 지금 당장 버려야지 안그러면 냄새나고 냄새가 배어서 잘 없어지도 않습니다 오염에 물들어서 이게 쓰레기인지 모르고 그거 좋은 건 줄 알고 딱 껴안고 있죠 그거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를 길게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나와 남이라는 생각은 안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 그런 노력은 애초에 하지도 마시고 내가 없어야 나와 남이 없지 그래서 분별 속에서는 나와 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별심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라는 생각을 안하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거 되는가 내가 남이라는 생각을 아무리 안하려고 해보세요 안됩니다 분별해서 깨놔야됩니다 분별해서 깨놔야됩니다 분별해서 깨놔야됩니다 분별해서 깨놔야됩니다 분별해서 깨놔야됩니다 이것으로 북조단경 29회차 법문은 마치고 잠시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